안녕하십니까 착한 의사, 친절한 의사, 코로나 싫어하는 의사, 가정학과 전문의 이승화입니다 질문이 너무 좋네요 역시 제가 하이닥에서 찍길 잘했어요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코로나19로 인해 생기는 호흡기 질환은 일반 호흡기 질환과 간별이 너무 어려워요 왜? 팔열, 기침, 객담, 아니면 콧물이나 비증상 등 이런 게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만 생기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인 상기도 감염, 소위 감기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독감에 걸려도 정확히는 인플루엔자 감염이 될 텐데요 그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스스로 이 질환에 대해서 간별을 못하는 것은 환자 사실 아닙니다 우리 의사들도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간별을 하냐면요 여행력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병력 첩추를 하거나 이런 걸 환자들이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환자분이 감기 증상으로 오면 힘들겠죠 열나고 그러니까 그럴 때 혹시 최근에 중국 다녀오신 데 있어요? 여행력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저기 의사 양반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약이나 빨리 주지 뭐 그런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증상은 유사예요 증상만으로 간별은 진짜 어렵고요 결국은 여행력, 접촉력 이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지금처럼 600명, 700명 넘어서서 지역사회로 전파가 되면 이제는 중국 여행이나 해외여행만으로는 따지기가 좀 어려워지고 아니면 감염자가 나왔던 교회라든지 마트라든지 이것만은 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도 접촉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었을 때 특히 이 시기에는 옛날이랑 똑같습니다 옛날에 옛날이라 해봤자 작년으로 들게요 작년에도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심하면 병원에 왔어요 그 이유는 일반 감기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인플루엔자 감염, 독감인지를 간별하기로 병원에 왔다면 이제는 일반 감기인지 일반 감기는 사실은 약 없이도 완치된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약제 처방이 필요한 인플루엔자 감염, 독감인지 그게 아니면 이제 하나의 경우 수가 더 생긴 거죠 남에게 전파시킬 수 있고 우리 가족을 해롭게도 할 수 있고 본인마저 위험할 수 있는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간별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진단하는 검사법이 있죠 진단법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독감으로 얘기할게요 독감에 대해서 진단법이 보통 혈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비강이나 또는 인두를 통해서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물론 뭐 객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키트라든지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분비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분비물을 체크를 하는데 제가 실제로 검사를 해본 의사로서 얘기를 드리자면 우선 객담은 환자한테 통원 줘서 환자가 자발적으로 배출을 하게 하고요 물론 유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첫 번째 검체 채취 그거는 이제 환자가 객담이 없으면 채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뭐 자세한 거는 뭐 기간지 세척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보편적인 검사는 일단 객담 하나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 독감 검사랑 되게 유사하게 특수한 키트 면봉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소파링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비인두가 됐고 오로파링스 구강인두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이제 채취를 해서 독감 검사도 원래는 두 군데에 채취할 수 있지만 보통 한 군데만 채취하는데 이건 두 군데로 이 기다란 면봉을 가지고 여기를 채취하고 구강을 채취해가지고 담아서 이제 보내서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리얼타임 RT-PCR 이랑 해서 유전자 전사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우리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오스는 그 유전자 진을 대조해가지고 일치를 여부를 보는 거고 원래는 전체를 보다가 지금은 세 군데 특별한 포인트를 딱딱 봐서 일치하면 아 이 사람을 양성 이렇게 진단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릴게요 코로나19의 특징적인 진단법은 검체를 채취해서 그 검체가 구강이 됐든 비강이 됐든 객담이 됐든 아니면 세 개가 혼합될 수 있게 돼요 검체를 채취해서 보는 거고 그 외에 코로나19도 결국은 폐렴이나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을 텐데 혈액검사랑 X-ray CT들은 보조적으로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증상 아닌가 소실돼서 관계없는데 폐렴이 심해지거나 이러면 중증도를 봐야 되니까 그런 추가 검사들이 있겠는데 특징적인 검사는 아까 말하는 분비물 비강, 인후부, 객담 이런 걸 이어서 검체를 채취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검사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사정은 있겠지만 약간의 문제가 뭐냐면 원티드 검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원하는 검사인데 이 검사가 사실은 고가 검사입니다 일단은 보험이 안 되면 진차비까지 포함해서 16만 원 가까운 검사인데 평소에 이런 검사를 보험 안 되는데 하라 그랬으면 환자들이 화를 냈을 거예요 아니 의사 양반 아니 16만 원 되는 검사를 당신이 무슨 근거로 나한테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제 반대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의심이 되는 환자 아니면 접촉력이 있는 환자 이 간별한 환자는 당연히 검사를 내요 그 경우는 이제 보험이 되고 국가 시책상 환자한테 부담금을 안 받으니까 환자분은 통상의 진찰료 외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의사가 의심돼서 검사를 하는 경우는 환자는 통상의 진찰료 외에는 비용이 발생을 안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디 갔다 왔다고 해서 검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검사를 다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이제 진짜 뭐 몇백만 명 생기고 그리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원에서 하는 검사가 늘어날수록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못 받지는 않겠는데 검사가 늦어지죠 이제 검사 받는데도 늦어지고 결과도 이게 뭐 뚝딱 해서 나오는 검사가 아니야 아무리 전에는 전체 진을 다 봤고요 지금 세 군데 포인트만 봐도 6시간 정도가 걸리는 검사인데 이렇게 원해서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데 받는 거가 사실은 회사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좀 그래요 제가 사실 검사 받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음성이라 확인되고 기침, 열 다 좋아졌어요 또 기침 열나면 또 하고 또 기침 열나면 또 하고 지금 아직은 겨울이 아직은 또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걸릴 수 있고 이게 지금 3월에 끝날지 4월에 끝날지 5월에 끝날지 모른데 그럼 계속해야 되나 근데 회사에서 일단 비용을 대준대요 그래서 또 회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대주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필요한 사람이 적기적소에 받는 게 맞으니까 호흡기 증상 환자마자 다 한다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의사가 의심을 하거나 검사가 필요하거나 접촉력이 있거나 이런 위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굳이 비용을 다 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있나 싶은데요 뭐 그래도 좀 검사가 뭐 내가 불안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그건 이해할게요 내가 이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오너가 그런 걸 해오라고 하면 사실은 말단 사원 입장에서는 안 해오기가 좀 말단 사원이 아니라 위치에 있어도 안 해오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의사들의 고충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 검사 많이 아파요 피를 안 뽑는데 제가 환자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받아 봐서 알거든요 그럼 얘기할 수 있잖아 아 선생님 지금 코로나 위험한 사람이 이렇게 찍는 거야? 아니 제 코로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독감 검사랑 방법은 똑같아요 독감 검사는 저도 작년에도 받아본 적도 있고 그렇죠 이제 독감 접종을 맞았어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하는데 되게 아픕니다 특히 비강으로 갈 때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비강은 반드시 채찍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검체 양성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가다 환자들이 구강에서만 채취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비강이고요 특히 신종 코로나 경우에는 미국 CDC에서 아니면 WH에서 두 가지 검체 다 얻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불필요한 사람이 원해서 검사하는 거는 기업체에서 좀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